참 가지가지다 뭐? 너 돌았어? 지금 무슨 목소리를 하는 거야 너 지금? 그러면 안 되지 지금 이 상황이 내 탓이라도 된다는 거야? 말이 되는 소리를 해 부탁이야 제발 그러지 마 너 머리가 어떻게 된 거 아니니? 너 왜 센 사람을 잡아? 너 정말 왜 그래? 이건 사고야 뒤집어 씌우지 마 어떻게 그런 짓을 했니? 그러니까 나랑 닮았어 아 나보고 뭐 어쩌라고 그러니까 왜 사람을 곤란하게 만들어? 그러니까 왜 그런 짓을 했냐고 나 너 보는 거 소름떡고 끔찍해 너 꼴도 보기 싫어 내가 메인이야 네가 없어지면 된다니까? 내 심정 이해 안 되니? 내가 메인 됐다고 네가 나가줬으면 좋겠어 내 심정 아직도 이해 안 되니? 일 없다 내가 만약 먼저 먹었으면 좋겠어 ... fundamental 내가 일어난 사람 그는 엄마 그 음악 Christ 남이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